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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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는 조상들이 제사를 한 군데에서 모셔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내에서 지내는데 준비만 돌아가면서에요. 돌아가면서? 네. 제가 한번 해갖고 형님이 한번. 근데 제사를 안 몰았어? 몰았어요. 몰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시아버지님 제사는 그냥 지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모른게 아니라 시아주버님이 모르셨는데 왜 아직도 때가 안됐는데 왜 모았냐 자꾸 그래 제가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둘째고 몰라. 들어오는데 그래 왜 때도 안됐는데 너희들도 마음대로 그러냐 그러셔. 그런 것도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어. 네. 그냥 했어요. 아주머니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말로만. 그리고 엄마도. 아빠랑도 마찬가지야. 본인 애들은 평행성만 유지. 부부가. 서로 건들지 않는 선에서만. 응.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긴 한데. 그러면 딸내미가 옆에서 보면은 좋겠어. 응. 걔 혼자 가스말이 하는건 알아? 다 컸던데. 다 컸던데. 응. 어쩔 때 보면 아빠가 불쌍하고. 응. 어쩔 때 보면 엄마가 불쌍하고.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하기가 힘들다 자꾸 그래. 응. 저희 시댁때문에. 응. 시댁때문에. 응. 그리고 그쪽은 시댁은 어째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 아.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딱 말 뱉으면 그게 지네들 다 법이야.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응. 그러니까 엄마도 하다하다 안되니까. 안 돼서. 지금. 그냥 포기한거야. 너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 왜 지금 뿌리가 썩어 있으니깐 엄마도 자손들도 다 뿔뿌리란 말이야. 응. 큰집이 큰집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안해요. 응. 그래 놓고 받을거만 생각하고. 받을거만 생각하고. 응. 맞아요. 그 욕심만 부리는거잖아. 응. 욕심만 부려. 응. 응. 형님도 마찬가지 그 형님. 응. 응. 거기서 더 그래. 자꾸 농감부리잖아. 응. 착한척하고 뒤에서 그냥. 응. 그래서 조상들이 억울하대. 그래서 제사를 한 번씩 해갔는데 시어머니 시어머니들하고 마음에 안들어 하시고. 응. 그래서 시아버지는 길 좀 잘 갈라서 보내줬야지. 저렇게 병꼴을. 원래 아프셨던거 알아요? 응. 암으로 들어가세요? 응. 그랬으면 세 번은 길 갈라줬어야지. 응. 저렇게 아파서 치커멓게 들어오시잖아. 응. 본인네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아파. 뭐 먹을 수 있어? 응. 너 어느 하나 나 찾아준 인간이 없대.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돼. 왜 말들이 이렇게 많냐.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형님이 가져가면 좋은데.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가시고. 어머님이 연락하시고. 근데 안 가져가신다고 그러니. 그냥 돈도 바라지 말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제 뭐. 한번씩 해가는 것도 싫다고. 응. 계속 말이 많은거지. 응. 그러니까 엄마 딱 들어오니까 조상님들이 억울하고 짜증난데. 응. 그러면서 너네들이 뭘 잘 되길 바라냐고 그러잖아. 응. 응.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성껏 지내는데. 그건 엄마 나름대로잖아. 응. 제가 할 때는 제 성인 것은 지내는데. 응. 큰형님은 사다가 지내? 뭘 사와? 자기는 음식 안해와요. 안해. 그러잖아. 사갖고. 뭘 맞춰갖고 와. 네. 맞아요. 응. 엄마는 음식을 내 성인껏은 해석하지만. 네. 그 형님은 말로만 해. 말로만 형님이야. 응. 응. 못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식구들도 다 뿔뿔이지. 아. 저 생각때문에. 저희 딸은. 응. 내가 예전에 딸도 지금 마음을 못잡는다고. 시집은 하겠어요. 지금 남자를 거부하잖아. 응. 응. 그래서 걔는 사주에 인도학살이 있단 말이야. 도학살이 있단 말이야. 도학살이 있단 말이야. 응. 응. 걔는 학업을 좀 많이 가르치지. 아니. 공부는 뭐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응. 더 하라고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다고 그러고. 응.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가 나왔어. 나왔어. 응. 응. 나도 모르게 그냥. 섭병한테. 내가 했잖아. 그 이유를 알으라고. 지 마음을 상처받은 걸. 누가 자기가. 아까 내가 초장애 얘기해 줬잖아. 엄마한테. 응. 걔 마음 아냐고. 응. 이런 것들이 풍파야. 조상님들 풍파. 응. 걔는 대학원을 더 갔어야지.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내가 했잖아. 걔가 엄마야. 왜 이유가 있었어. 안 갔던 이유가. 응.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뛰쳐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걔는 누구랑 융합이 안 돼.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들어가긴 잘 들어가잖아. 융합이 안 된다고. 사람들하고. 걔 성격이 강하단 말이야. 지가 틀리면 그게 싫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그게 도왔어. 도왔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게 있는 거. 응. 왜 그런 살을 안 풀어. 걔는 머리는 똑똑해서. 어디서 면접 보면 바로 오라고 그래.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이제는 들어가지도 않아서. 안. 왜냐면 사람이 싫다잖아. 응. 그리고 이런 조상 바람은 재워놔야 돼. 그래야지 걔가. 그 바람을 안 탄단 말이야. 딸이지만. 아들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걔는. 응. 응. 본인네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부는 지금 이제. 본인네들은 이제. 어쨌든. 너는 너. 나는 나지만. 엄마 말대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응. 나 같은 팔자를 또 끼고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응. 근본은 어디서 흔들냐. 뭐 지금 조상에서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제일. 애착 가는 게 누구야. 남편 아니야. 자식이란 말이야. 근데 왜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저희를 갖고 흔들어요? 형님들은 안 흔드는 거? 나는 종갓집에 저는 막내야. 네? 그럼 왜 날 갖고 흔들어?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건 팔자야. 그래요? 집안에 팔자. 아무리. 맞이어도 막내 너로 타는 사람이 있고. 막내에도 맞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사두팔자에.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남편도 그렇고. 아. 응? 남편도 악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저랑 안 맞는 거니. 그랬잖아. 아빠도 그래. 엄마가. 엄마도 여자로선 별 볼 일 없어. 안 그래? 저요? 엄마 애교 많아? 전혀 없어요. 남편한테 해줄 건 다. 해줘. 해줄 건 해줘요? 응. 애교만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 왜 바람을 왜 피겠어? 밖에서? 애교만 없는 거 같아. 해줄 건 다 해줘. 해줄 건 해주는 거 같아. 밥 차려주고 뭐하고. 그건 식모도 해. 부부가 정이 있어야지. 정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 두 부부는. 정이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응? 맞아요. 특히 엄마 딸내미 나누고는 거의 다 부부 생활 별로 없었어. 맞는 듯이. 엄마가 일부러 피한 것도 많아. 응. 그런 것도 같고. 이젠 나이도 있고. 그전엔 나이 없었잖아. 그때는. 걔 태어날 때가 지금 몇 살이야. 응? 어쨌든 10년 이상을 엄마 낸 때 부부가 그냥 말로만 부부야. 내가 이혼은 없어. 이혼은 없어. 그냥 시댁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처음에. 남편도 이 편도 못 듣고 저 편도 못 들었다잖아. 아 근데 우리 시댁은 말도 못해. 응.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잖아 거기는 어쩔 수 없어. 저희는 진짜 상상도 못 하실걸요.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엄마 딸 진짜 잘되고 싶고. 네. 그러고 싶으면 조상되고 한 번은 잘해서 저분들 잘 풀어주는 거야. 그래 놓으면 딸이 바뀌어. 그래요? 응? 그렇지 않으면 딸이야. 못 바뀌어. 걔가 내잖아. 걔가 양어깨 여자지만 남자 사주로 조상을 업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무당되는 사주는 아니야. 그런 풍파를 걔는 지고 가야 돼. 왜 부모 때문에. 아. 그리고 걔는 시영엄마 삼아서 많이 빌어줘야 돼. 칠성에다가. 아 칠성에다가. 응. 시영엄마 삼아줘야 돼. 이런 데다가. 명을 팔아줘야지. 그래야 돼요? 응. 그리고 걔가 남자한테도 크게 한 번 상처 받은 거 있어. 응. 응. 혹시 결혼을 몇 시장 좀 하겠어요? 걔 늦게 할수록 좋아요. 원래 서른 일곱. 아. 오늘 아침에 서른 일곱. 그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전 좀 빨리 시켰으면 좋겠네. 엄마마. 그러면 이별하는 거보다 낫지. 응? 그리고 원래 엄맛내가 칠성줄이 무지 세요. 친정은. 맞아요. 그래서 장독대 빌던 할머니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응. 모셨던 할머니 있단 말이야. 비세요. 응? 응. 그래서 신줏단지 모셔놓고 빌고. 맞아요. 정어리문 떡회하고. 어. 다 있어. 그걸 그 딸에게 가져갔잖아. 응. 근데 엄마는 해놓은 게. 본인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대. 본인하고 본인 친정엄마하고. 응. 저희 엄마가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응. 그 할머니 보고 왔던 게 있는데. 응. 그 줄이 무지 센 거에요. 응. 신이나 마찬가지야. 모셔놓고 빌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다락가처럼 모셔놓고. 했어. 행위도. 응. 저희 할머니가 되게 믿으셨어요. 좀 많이. 응. 근데 본인 엄마는 그걸 시큰둥도 안 했던 거에요. 아니 저희 엄마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저 딸이 그걸 가져가는 거에요. 그래서 쟤는 무당팔전 아니야? 그렇잖아. 무당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형을 걸고 빌어주고. 조상은 한번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쟤가 날개를. 요것도 못 잡아주면 이제 끝이야 엄마. 응. 응. 쟤가 첫 직장 나왔을 때 엄마 그때 풀어줬어야지. 이유가 있는 거에요. 아 그래야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시험 걸고 한번은 시댁조상하고 친정에 저 칠성할머니를 잘 풀어서 잘 재워줘야지. 이런 풍파가 없어 자식한테. 응. 그러면 진짜 쟤는 어디 나가서든지 인정받는 거에요. 응. 그럼 쟤가 다시 공부한다는 소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뭘 배우러 다니는데. 저는 그게.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요? 응. 저는 그게. 3000% 빠지지 않게 잘해. 올 내년에 잘못하면 3000% 빠지면 거기서 혀 나오질 못해. 지금 배우는 건 지길이 아닌가요? 아니지. 그냥 해보고 해보는 거에요. 그냥. 취직은 언제쯤 다시 할까요? 일단 취직하려면 얘 다 다음달도 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또 나와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나오니까 문제지. 걔 1년 제대로 버티는 데가 어딨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대기업 가면 뭐 할 건데. 1년도 못 채우고 나오면. 그거 어떻게. 그러다 보면 맨날 이력서에. 맨날 그거 조금만 한 거 밖에 없어. 어디다 이력서 낼 거야. 그럼 진짜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지가 할 길 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 아예 취직할 생각을 안 해요. 뭐 배우러 다녀. 내가 얘기하잖아. 걔는 걔 정신이 아닌 거야 엄마. 걔 살리고 싶으면 엄마가 마음 잘 먹고. 응. 본인의 친정에는 제 칠성 할머니 잘 재우고. 본인의 시댁에는 저 위피가 뒤집혔으니까. 위피에 바로 접어내면. 딸내면 멀쩡해져. 걱정하지 마. 부부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가래. 더 이상 좋아지고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 그래. 그래요? 응. 그렇다고 이혼수는 없어. 없다 하더라고. 엄마도 꼭. 응. 전만 어디 가서 그냥 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탁 듣고 가지 말고. 응. 혹시 저 내년쯤에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년 명절은 지내놓고. 양력 다짐 2, 3월 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격증 하나 딴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갔지만. 명예우는 하나 문서우는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내 길은 열린다 자꾸 그래. 그래요? 응. 응. 그럼 엄마는 인간들 상대해야 해. 그.. 그걸 그냥 제가 따긴 했는데. 잘 될까요? 응. 엄마가 그거는 잘 믿어야지. 응. 응. 엄마는 어디서 놀지는 못해. 나가서 일을 하나 사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좀 늦었어. 늦었어요? 응. 왜 제가 집이 하나 안 팔리는 게 있는데. 팔릴까요? 그럼 욕심을 내려놔야지. 좀 싸게 내놨는데도 안 나가는데. 응? 엄마 같으면 그걸 지금 사겠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 그런 거 따지려면. 4, 5년은 묶어놔야 돼. 그냥. 4, 5년은 묶어놔야 돼. 4, 5년이 아니라? 급하게 팔라고 하지 말래. 그거는. 헉. 그래요? 응. 응. 나는 진짜 헐값이 팔듯이. 완전. 응. 그런 거 아니면 안 팔려. 아. 그래요? 응. 엄마 딴에는 낫게 냈다고 하지만. 손해보고 판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지. 희전이 없잖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땅은요? 땅도 내놨는데. 안 팔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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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 더 많은 Wyatt dum like? 하하하하. 여권의 유전area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필대로 쓰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트라고 작업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모원이 세 모네. 이렇게 삐 Gümbką이네요. 약간 주머니구요. 그래서 입구부터 잘못됐다고, 그래요? 씰모없는 땅이라 자꾸. 뭐를 만들기 위해 좀 붓. 이즈agen을 사야돼. 자투리 땅을 사야돼. 다행건, 누가 이만큼 리액한푸 constعمàng이 사냐고. 아응. 아응. 이걸 만들려면 집을 만들고 뭔가 만들려면 그 옆에 자투리 땅을 더 사야 된다잖아. 엄마 내 땅만 사는게 아니라. 그 옆 옆 사람이 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힘든거예요. 양쪽 사이드컬 사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사는게 되면 덩치가 커지는데. 그걸 타협점을 잘 받는거죠. 쉽지 않아.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딱 봤을때 사람의 털을 봤을때 진짜 빤듯해야지 집을 짓고 초입이 들어가는 길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말썽이 많다잖아. 그러면 이 땅을 사도 이 옆에서 자꾸 지랄하는거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사귀잖아요. 다 둘러보지. 이 한 집이 못됐어. 그 옆에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갈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하나 그러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파는 사람들은 팔 수 있어. 그래야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모양새가 나와. 그 땅까지 사야지.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좀 기다려. 그것만은 팔긴 어려워. 솔직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거. 모든게 묶여서 안 움직이는. 그렇죠. 일단은 조상은 한번 대우를 잘해. 그리고 애는 칠성에다가 시형 엄마 걸어주고 잘 빌어주고. 그거 어떻게 버는거에요? 돈 주는거지. 돈 주고 버는거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나는 107만원 받아요. 그렇지. 꼭 1년에 4번정도 빌어주고. 정월달, 4월달, 7월달, 생일풀공원. 시집갈때는 빌어주지. 갈 때까지는. 갈 때까지? 시집갈면 지가 시댁 넘어갔으면 시댁농이 가는거잖아요. 이걸 미리미리 했어야죠. 미리 했어야 되는거에요?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걔가 이런 풍파를 덜 겪었지. 칠성의 풍파에 자기 사주팔자의 인도화살이 사회 깨어있단 말이야. 그럼 살아먹어 자꾸 부딪치면 어때? 직장에서도 지가 시댁농에 나와야되는거에요. 꼭 걸어. 누가 태클을 걔한테. 이게 사회 깨어있는거에요. 사주에. 이런걸 엄마가 몰랐던거지. 첨을 보면 뭐해. 뭐 하러가면 안하지 엄마는. 제 엄마가 대기실에서. 아니 본인은 왜 안하냐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돼. 혹시 제가 돈을 어디서 좀 받을게 있는데 못받아요? 단호하시네. 안된다고 하니까. 큰 돈 아닌데 못받아요. 쉽지가 않다 그래. 둘놈이 줘야지. 엄마가 독해서 그거 받아내기 힘들어. 독하지 못해서. 그래. 어쨌든 새끼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2,3년이 잘 빌어만 놓으면. 걔 직일은 찾아가니까. 잘해줘. 혹시 저희 애아빠는 정년퇴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빠도 너무 고지식해. 네. 위에서는 인정은 받아. 승진은 없어요? 한 번에. 아닌걸 아니다 그래 줘야지.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나중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